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뮤비 촬영 현장 지금 멤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못생겼어요 역시 못생겼어요 날짜리 킬러베로 도비 친구들 원 이테리티 레이텔 우리 뚜루빈 나나 모셔 고마워 고마워 미션 이제는 갓 안녕 이거 짱무섭다 따라가 저기 거울이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한데? 이거 빠스락 빠스락거려 빛의 모습이 빛이다 제가 가볼게 이거 위험해 갑시다 갑시다 오오오 할없이 못된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널 울렸어 난 노력해봐도 고소한 다음다운 다음다운 베이컨 메이컨 마이콜 네 자고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해 방금 눈 뜨고 뭐야 어 방금 눈 뜨고 뭐야 말도 안해 네 안녕하세요 제스! 종학입니다. 종합 말고. 안녕하세요 제스! 종학입니다. 아니 아니에요. 자 안녕하세요 제스! 종학입니다. 아니! 저의 파이크로 얘기했죠. 안녕하세요 제스! 재민입니다. 아니야 아니야. 안녕하세요 제스! 하운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세 번째?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데 세 번째 아니에요. 패스도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. 정빵! 몰라. 난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. 아 뭐야.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? 꼭 이렇게 세스처럼 해야 돼. 하하하. 이 손 뭐예요?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? 어 두 분 다 겸손하시네. 이거 뭐예요 지금? 지금. 아 잘생겼어요 찬이 형. 자고 있으니까 되게 못생긴 같도록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잘생겼는데 아 천 어딘가 입니다 좀 센 컨셉으로 나갈 건데요 곡 제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